안녕하세요. 블랙핑크의 짱 지수입니다. 짱 소개해 주시죠. 지수 언니는 겉모습만 보면 계속 밝고 장난도 많은데 파워풀한 명이 있나요? 리더십 그런 거 있어서 뭔가 멋있어. I got Rosie and me. 난 리뷰 다 나왔어. 네? 언니 나도. I got Jenny, 언니, and me. 저는 다 나왔어요. 그리고 이런 거. 앞으로의 목표가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대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블랙핑크만의 색으로 입혀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면을 많이 봐주셨으면 블랙핑크! 영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요. 크게 크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더 멋지게 응원해주실 거죠? 네! 블랙핑크! 저희 멋있었어요? 먼저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제가 지수 씨한테 말 그대로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 희생이 하나둘셋 내가 고르면 안 돼? 맞아, 콜라도 먹자 한 명씩 골라 나 3번 뭐야 하이 하이 이곰이 너무 재밌다, 맘에 사먹고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투코페디아의 광고모델 블랙핑크를 대표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투코페디아와 고지액의 합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리더는 정리할까요? 리더는 정리할까요? 아니요, 팀은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원래 없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半年간은 리더의 정리에 다른 멤버들을引っ張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리더는 정리할까요? 이 Viv이 다른 멤버들을 공고합니다 췄리해 띠스는 정렬에 실리 다닐 때 띠스는 정리할까요? 리더는 정렬에 띠스는 정리할까요? 띠스의 정리할까요? 띠스는 정리할까요? 띠스는 정리할까요? 띠스는 정리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